안녕하세요. 오늘도 합리적인 분석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에 나오는 경기들을 반드시 조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픽은 국내 최대 규모의 토토이즈 정보 공유방에서 프로토토토 마감 시간 전에 공지합니다. 정보방 입장은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린치앙스와 에스투디안테스의 코파수다 메리카나 8강 1차전 일정입니다. 두 팀은 8월 23일 오전 9시 30분에 격돌합니다. 홈팀 코린치앙스 분석입니다. 코린치앙스는 캄페오나트 브라질레이루 세리이 A 소속입니다. 리그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크루제이로를 상대해 1-1로 비겼습니다. 구스타브 시우바가 경기 막판에 동전골을 터뜨렸습니다. 점유율은 54%를 잡아냈고 유효슛은 2개였습니다. 슛 횟수는 많지 않았는데 그게 골을 넣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래 5경기 결과를 봅니다. 인테르나시오나우전 2-2 무승부 뉴월스올드보이스전 0-0 무승부 쿠리치바전 3-1 승리 상파울루전 0-2 패배 크루제이루전 1-1 무승부였습니다. 종합하면 1승 3무 1패였습니다. 일정이 다소 빡빡한 편입니다. 리그와 코파수다메리카나는 물론 코파두브라질까지 치렀습니다. 에스투디안테스전에서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을만한 상황입니다. 원정팀 에스투디안테스 분석입니다. 에스투디안테스는 아르헨티나 리가드 풋볼 프로페시오널 아르헨티나 소속입니다. 아직 세컨드 스테이지가 본격적으로 돌아가지 않아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리그 1라운드에서는 벨그라노에 패했습니다. 마오로 보셀리가 골을 터뜨렸으나 멀티골을 넣은 루카스 파세린이에게 무너졌습니다. 59%의 점유율과 유효슈 3개를 기록했습니다. 근래 5경기 결과를 봅니다. 올보이스전 1-0 승리 아르헨티노스전 3-2 승리 고이아스전 3-0 승리 고이아스전 2-0 승리 벨그라노전 1-2 패배였습니다. 종합하면 4승 1패였습니다. 코파 수다 메리카나 직전 일정은 고이아스전이었습니다. 에스투디안테스는 1차전과 2차전을 합산해 5골을 터뜨리고 한골도 실점하지 않으며 승리했습니다. 코린치앙스전도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리합니다. 코린치앙스와 에스투디안테스의 대결 에스투디안테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코린치앙스가 체력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느낄만합니다. 에스투디안테스가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스포츠의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보 공유방 무료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 후 메시지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고맙습니다. 영상 고맙습니다.